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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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진짜 진짜 안 나온 것 같은데? 완전 안하고 지금 인터넷 대신 포사만 떼고 나 지금 유튜브 아니잖아 나 지금 유튜브 아니잖아 유튜브도 아니잖아, 줌이잖아 어, 맞아, 맞아 아, 이게 우리 딴 데에도 적용한 건가? 아뇨, 똑같은데 근데 여기 준비를 해놔 가지고 이제 그 학교로 오고 이런 걸로 약간 미디 세팅을 주시면은 이거 원래 사실 이거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체험관으로 찬지팬 지금 약간 촬영해 주지 아니, 그럼요. 여기 촬영을 아니, 여기서 좀 한번 해보세요 어, 좋은데 우리 여기 촬영해서 이 체험관에 해야지 아쉽게 됐다 뭐 촬영할까요? 여기 가져오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제가, 제가 네 나도 뭐 해놨자? 시험관에 아니, 치즈컵에 아니, 서서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어딨어 네, 일단 이게 제가 서서하고 주무라고 한번 보여주신다면 네 아, 어 공개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악을 시작할 때는 이제 저 장면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가요 처음에 세컨 카메라에다가 큰거죠 이쪽에는 줌을 키는거죠 오른쪽에는 이제 줌이 이것이 있으면 여기 줌이잖아요 이쪽에 줌이 되면 선생님은 학생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학생이 얘기하고 있으면 알아서 다 되고 또 다시 설명하려면 이리로 가는거죠 이쪽에 파워포인트로 가면 파워포인트로 올라가는거죠 그러니까 이거로만 다음장 그럼요 그럼요 ppt면 돼요 pdf로 여기에 이미지를 박아주실 수 있는 로고 같은건데요 알 수 있죠 그가 이미지 그가 뭐지 우리 앞에 정경 그거 G 파일이 있잖아요 G 파일 다운로드가 이런거 본인 집에서 해냈새 반찬 ож 모니터 도아둔 로고 메일 펀드 롤 모니터 로고 하요 메일 네. 네. 내 곡에 딴이 아버지한테 연락 부탁이 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잖아요. 네. 잘해요. 네. 지금 다 준비한 걸 바꾸면 좀 당황합니다. 그럴 것 같아. 몇인가 나이든 저기 있어요. 네. 저쪽에 생각하지? 아, 계신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마음이 붙는다. 석상스럽게. 아니, 어떻게. 지금 환경은 바꾸고 있네요. 네. 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저희 디지털 마케팅학과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지털 마케팅학과 학생분들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모신 분은 리디아 R&C에서 부팀장으로 계시는 노한나 부팀장님이십니다. 네. 네. 이분을 모시고 사실 우리가 그 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커머스, 그리고 저희 학과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트랙인 라이브 커머스 트랙도 있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어떤 물건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팔 수가 있고,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맨땅에 헤딩하신 분입니다. 네. 노한나 강사님을 통해서 맨땅의 헤딩, 이커머스에 대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박수로 환영. 네. 키가 좀 크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높으면 되나? 네.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면을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저희 얼굴 마주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화면을 아래쪽에요. 그 비디오 중지 버튼이 있는 거를 열어주시면 얼굴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미님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켜봐 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 드려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24 같은 호스팅 업체에서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보는지 이렇게 자사물 운영 방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면 어떨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실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1인 팀으로 시작을 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겪어온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들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커머스의 시장에 존재하는 플랫폼 몇 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우스로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우선 보시면요. 길게 멀리 보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읽어나가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몰은 자사몰입니다. 자사몰입니다. 자사몰은 카페24, 고도몰 같은 호스팅 업체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수정, 가격 변경 이런 걸 제한 없이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쇼핑몰에 비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용하기에는 좋은 몰입니다. 쇼핑몰에 비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자사몰을 알리는 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시간도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GS몰, 신세계몰 같은 백화점 또는 홈쇼핑 기반으로 만들어진 몰들은 종합몰이라고 불립니다. 종합몰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있는 상품들도 판매가 꾸준히 될 수는 있지만 제품 품질이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점하시고 싶어도 그런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몰, 신세계몰 같은 백화점 또는 홈쇼핑 기반으로 만들어진 몰들은 종합몰이라고 불립니다. 종합몰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있는 상품들도 판매가 꾸준히 될 수는 있지만 제품 품질이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점하시고 싶어도 그런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과 같이 누구나 와서 판매할 수 있는 모른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셜과 오픈마켓이 구분이 잘 많이 되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과 같이 누구나 와서 판매할 수 있는 모른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셜과 오픈마켓이 구분이 잘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장점들을 카피하면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졌는데요. 여러분 혹시 처음에 티몬, 위메프 이런 소셜미디어가 소셜마켓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잠깐만 타임세일 하는 거. 이게 소셜의 특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픈마켓에서도 이런 거를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죠. SNS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정말 더 감명 깊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노한나 강사님. 네, 사실 올해 마지막 특강으로 노한나 강사님을 초청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마케팅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경험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내년을 시작하기 위한 뭔가 절실함, 절박함 그리고 어떤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긍정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노한나 강사님으로부터 그런 긍정 에너지를 지금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 특강으로, 특강 연사로 초청드린 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 수업과 관련해서 Q&A가 있으시면, 어, 퀘스션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할게요. 혹시 어려우시면 그 채팅에다가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가지고 네